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TV, 페리TV, 더 팝TV, 아트코리아 방송과 함께하는 세인의 스튜디오 수고하러 갑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메인 MC이고요 걸크러쉬라는 댄스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선미, 페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이 생겼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거울도 있고 오늘 또 제가 정규방송이잖아요 지금까지 1월마다 특별 무대로 여러분께 찾아뵙었는데 정규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많이 준비해왔어요 새로운 곳도 준비해오고 또 야외에서 했을 때는 의상이 조금 미성년자와 학생들이 좀 많은 곳에서 활동을 했다 보니까 활동을 하니까 좀 정숙하게 입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G존 생활 섹시그룹 아니겠습니까? 또 여기서는 뜨지 않아서는 여러분들께 힘껏 신나는 아주 섹시한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잖아요? 좀 지치지 않게 제가 즐겁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 말 되게 많이 눌렀죠? 네 연습했어요 좀 많이 떨리는데 떨리면 또 그것밖에 없잖아요 떨려요 그 곡으로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